공병호TV의 공병호 주장을 담고 있는 대단히 교훈적인 책입니다. 또한 과도한 호황의 끝은 대부분 경제 위기로 끝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우한 폐렴의 타계책으로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면서 본격적인 돈풀기에 나선 시점에서 중앙일보의 전수진 기자와 가진 케네스 로고프 교수의 인터뷰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고 간단한 해설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팬데믹, 전년병 대유행 1차 위기에 미국과 유럽보다 더 잘 대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 성과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아시아 국가들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아시아 국가들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점이죠. 두 번째입니다.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주장합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시아의 경제 수출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수출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경기 회복이 더진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각국이 보호주의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는 이제 다음 질문에 대비해야 됩니다. 미국이 해외가 아닌 국내로 눈을 돌리는 상황에서 재편될 세계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저의 해설은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출 의존도는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3%입니다. 주요 20개 국가 가운데서도 네덜란드 63.9% 독일 39.4%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국가입니다. 한편 한국의 수입 의존도는 33%입니다. 결국 수출과 수입을 모두 합한 무역 의존도는 70.3%에 달합니다. 일본은 14.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3배 정도 높습니다. 미국은 불과 무역 의존도가 8%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바깥에서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스스로 준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할 수 있을 때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받을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자육무죡 체제 하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포함됩니다. 코로나19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점점 보호무역주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분업 체제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은 극심한 그런 경기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역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말합니다. 세계화의 후토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한 것을 받아들였던 인플레이션과 플러스 금리의 기조가 뒷받길지 경제성장률은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 각국 정부가 직면한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압박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가 바뀔 것인가와 같은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해설은 수출과 내숨 모두 우한폐렴 코로나19의 충격을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큰 문제는 수요가 사라지고 있다. 매출이 사라지고 있다. 그 매출의 정발 문제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이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모든 경제주택들의 해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케네스 로고프는 말합니다. V자 반등은 가능하지 않다. 설사 3분기의 경제성장률이 V자처럼 반등한다고 가정해도 이것은 가짜 성장이다. 이미 경제가 50% 곤두박질 쳤다고 가정할 때 그 다음에 25% 반등을 한 듯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 엔데믹이라는 것은 고질적인 풍토병으로 진화했다는 것이고 백신 개발이 되기 전까지 두 차례나 세 차례 정도 감염 확산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일상생활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예전과는 다른 행태로 재개될 것이고 중소기업들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다.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다. 세계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해설은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이 계속 거래를 한다는 것이고 접촉을 한다는 것이고 서로서로 자주 만나는 것인데 코로나19 우한 베레메 중국은 그런 것을 끊어놓았기 때문에 위기의 장기화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케네스 로고프 교수 답변 가운데 한 대목은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됩니다. 아시아는 이제 다음 질문에 대비해야 된다. 미국이 해외가 아닌 국내로 눈을 돌리는 상황에서 재팬될 세계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체는 유연해지는 겁니다. 마음을 유연하게 하고 태도를 유연하게 하고 제도를 유연하게 하고 정책을 유연하게 하고 뭔가를 시도해봤는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바꾸어가는 것이죠. 빨리.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집 부리지 않는 겁니다. 과거의 생각 과거의 믿음 과거의 이데올로기 과거의 생각 과거의 정책 과거의 주장 이런 부분들이 하시라도 현재의 상황과 불협화함이 생기거나 현재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지식인이든 농객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관료든 모든 그리고 경제주체든 모든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고집을 부리지 않으려고 해야 그래야 변하는 세상의 모습이 보고 싶은 모습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큰 도전은 또 한편은 큰 위기지만 또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항상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 그리고 늘 유연해지는 것 그리고 정직한 것 이런 부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등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영어방송을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gong-tv 그 다음에 gong-byeong-ho 공병호를 여러분 치시면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독도 해주시고 그 구독이 우리 사회를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